지금 그런 사이야 뭐 겨우 그런거 가지고 야 난 시안이가 씹던 것도 먹을 수 있다 시안아 여기다 퇴해봐 뭐야 니들 왜 그래 진짜 유치하게 해 아 그러니까 더러운 서준 아 진짜 더러운 게 누군데 뼈나 발라먹는 이 땅끝 후봉아 야 그럼 넌 뭐 이빨 없냐? 남이 먹던 거 먹대? 이 틀리서준아? 너야말로 무슨 임금님 수라 매겨주는 건 내시냐? 맞네 맞네 내시봉이네 내식 야 말 다 했어? 말 다 했다면 어쩔래? 야 야 야 니들 왜 그래 그만해 그만해 왜 그래 야 잠깐만 아구 우리 선주사이 우리 시봉이 잘 부탁해요 아구 매영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아구 할머니 맞고 진짜 왜 이래?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구 아구 이렇게 아니라 시암타기를 잡아야겠다 응? 맞아 시암타! 시암타! 아구 둘 다 왜 저렇게 오바를 아무튼 괜찮겠죠? 아빠한테 말 안 하겠죠? 그러게요 뭐 약속했으니까 잘 지켜주겠죠? 벌써 식구들 절반이나 다 알아버렸네 더 이상 알면 곤란한데 시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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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 시안이 하루종일 업고 다닐 수도 있어 시안이 난 그렇게 좋아해 야 시안아 업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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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나 야 무식하고 힘 맞으니까 자랑지니냐? 야 그냥 흥행 흥행 봤지? 나는 이렇게 시안이 코도 하나도 안 덜 온 그런 사이야 야 나는 시안이랑 한병기에서 같이 오줌 넣은 사이야 시안아 우리 오줌 넣으러 가자 야 어딜? 야 시안이 나랑만 같이 화장실 가 야 왜 그래 그만들 좀 해 왜 그러냐 야 됐고 너가 결정해 너 나랑 쌀거야 아니면 쟤랑 쌀거야 야 시안아 너 나랑 오줌 쌀거지 너 나랑 더 친하지 가자 가자 야 씨 더럽게 화장실을 같이 가고 그래? 우봉이 여동생이야? 안녕 난 현동고 2학년 엄시화 아니야 아 우봉이 친구 아 네 어 나도 그 책 읽었는데 아 너 범죄심리약 좋아해? 어? 아 그럼 너 그 범죄자들과 인터뷰를 한 책 진짜 재미네 내가 빌려줄까? 어? 정말요? 그때 도서관 없이 장점 왔는데 근데 남의 여동생한테 찝떡거리냐 그러니까 말이야 네 여자친구인데 아니 갑자기 왜 백숙이래 네? 이거는요 백숙이 아니라 씨암탉이에요 이거 우리 선주사위 응? 에? 선주사위라니요? 아니 난 그런 말 안했는데 아유 선주사위가 아니라 사위인 저한테 주실라고 씨암탉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짱 맞네 맞아 맞아 야 막봉아 너도 너도 좀 먹어 이거 야 이거 다리 맛있겠다 많이 먹어 응? 아니 쟤는 왜 팥산물에서 한숨을 쉬어 너 무슨 일 있어? 그냥 홍길동에 심정을 알 것 같아서요 왜 갑자기 홍길동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듯 저도 매형을 매형이라고 못 부르듯 야 애도 먹어 이거 뭐? 매형? 응? 그게 뭐야? 아 얘가요 그 새 중에 매 있잖아요 매 매 중에 엄청나게 큰 거를 소지 꼭 매형이라고 부르더라구요 어 어 맞아 맞아 어머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이제 야 너네 혹시 둘이 응? 아니 설마 막봉이 아직 그것도 몰랐어 봐봐 매형이라는 것은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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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겠다 이거 아하하하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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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끝나던가 말던가 남의 동생 넘보는 사악한 놈은 저리 꺼지시지 그러니까 친구의 여친한테 다정하게 굴어? 이 배신자 시원아? 너는 이제 공공의 적이야 우리 눈앞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? 야 진짜 왜 그래? 왜 그러게 뭘 왜 그래? 이 비겁한 시원아 야 무궁아 혼내주자 그래 좋아 합체! 야 꺼져 꺼져 야 꺼져 꺼져 야 진짜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피자 먹으러 갈래? 어 그때까지 그 피자집 10몇 년 나왔다던데 그거